지난 8월 3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오해에서는 정혜인과 정소민이 각자의 꿈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두 주인공의 복잡한 감정 변화와 더불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최승유, 정혜인 분, 는 배성유, 정소민 분에 대한 감정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성유와의 거리를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를 계속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배성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감동적인 너브스토리와 함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에서 평균 5.2%, 전국 기준으로 평균 4.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승유의 옛년인 장태희, 서지혜 분, 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장태희는 유명한 도예가로 일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최승유의 작업실을 찾았지만, 그 이유는 더 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태희의 등장으로 최승유는 혼란스러워졌고, 배성유는 자신의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장태희는 최승유와 그의 팀을 작업실로 초대했지만, 배성유는 초대를 거절했으나, 최승유를 대신해 워크숍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성유는 장태희와 최승유의 가까운 관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승유는 배성유와의 거리를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장태희와 최승유는 작업을 진행하며, 배성유는 큰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일어난 문제로 최승유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배성유는 장태희와 옹기 만드는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태희는 배성유에게 자신의 꿈을 찾으려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간단하지만, 깊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최승유는 배성유가 시간장을 찾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태희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이 배성유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모음, 김지은 분은 응급상황에서 혼자 쓰러진 5살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배성유가 자랑했던 강현두, 심지효 분, 였습니다. 강단호, 윤지원 분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물어보는 정모음과의 긴장감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강단호와 강현두와의 관계 변화는 드라마에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각 인물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승효와 배성유가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장태희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과 화해가 깊이 있는 이야기로 그려졌습니다. 연구소